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국힘 낙선자 톱10입니다. 5천표 이상 승리한 사람들. 5천표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6등부터 10등까지입니다. 6등부터 10등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16석이 승부가 바뀌었습니다. 사전투표 특표수 조작.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율을 만든 다음에 서울 지역에서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를 한 장씩 투입해서 승부를 바꾼 모두 16자리입니다. 16자리 가운데 지금까지 5자리를 여러분들 소개해드렸고 지금부터는 6등부터 10등까지입니다. 6등부터 10등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 48석 가운데 선관위 발표는 37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국힘당이 11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야 전문가의 진짜 사전투표 자수를 추계를 해보게 되면 성부가 27대 21 국힘당이 27석 더불당이 21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16석을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여러분들 당락을 바꾼 경우에다. 보시죠. 이게 이제 동작값입니다. 동작값 김병기 장진영 장진영 국힘당 후보가 5192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8.92%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 16,065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더불당의 김병기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더해줘가지고 성부를 바꾸버린 겁니다. 9,192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를 낙선시키고 더불당 후보인 김병기 후보를 6,874표 차이로 승리하겠도록 만든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당 후보가 51대 43으로 이겼습니다.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 더불당 후보가 57대 38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성부를 조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7등 광진을 고민정과 오신환이 여러분 대결한 구도에서 오신환 후보는 9,188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8.71% 뻥튀기해가지고 1만 3,203표를 위조 사전투표지수로 확보한 다음에 사전투표당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불당의 고민정 후보에게 더해줘가지고 고민정 후보가 9,188표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4,015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승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음 8등은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 전현희 후보하고 윤희숙 후보가 대결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윤희숙 후보가 8,703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8.41% 부풀린 다음에 실제와 발표 사전투표율 격차만큼 15,179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확보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더불당의 전현희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전현희 후보가 8,703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였습니다. 불구하고 6,478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윤희숙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3대 40으로 승리했지만 사전투표에서 59대 40으로 이렇게 패배함으로써 성부가 여러분 바뀐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 9등은 광진갑입니다. 이종현 후보하고 김병민 후보가 이런 대결한 구도에서 이 김병민 후보가 7,228표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의 선거인수 규정으로 8.29%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지 12,455표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 투표지를 이정현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성부를 바꿔버린 겁니다. 7,228표 차이로 승리한 김병민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자로 만들고 이정현 후보가 5,224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음은 열 번째 도봉을입니다. 오기형 후보와 김선동 후보가 여러분들 대결한 구도고 김선동 후보는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으로 억울하게 낙선의 고배를 마신 분입니다. 김선동 후보가 6,251표 차이로 이러면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8.44%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율을 11,952표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사전투표지 한 장씩을 오기형 더블당 후보에게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더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승부를 조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기형 후보 더블당 후보는 6,251표 차이로 패배한 패배자였습니다.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5,415표 차이로 승리하고 건배지를 달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 낙선자 톱10까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톱1, 톱 여러분들 톱5는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로 톱6부터 톱10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걸 중간에 오셔가지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갑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갑에는 김병기 후보하고 장진영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관위가 보무도 당당하게 4월 10일 총선에 조작된 득표수 자료를 다 내걸었습니다. 이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 투표자수, 후보별특표수, 김병기, 장진영, 전병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측에는 거소선상투표, 관외사전투표, 국외부재자투표, 노량진제1동 관내사전 당일, 노량진제2동 관내사전 당일, 상도제2동 관내사전 당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 가운데 다른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다 정상이고 김병기 더블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 가운데 당일 투표는 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관외사전투표 9980표, 국외부재자투표 385표 김병기 후보 겁니다. 노량진제1동 김병기 후보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2738표, 노량진제2동 더블음주당 후보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2439표. 이게 전부 다 조작이 된 수치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더블음주당 후보의 김병기 후보의 사내투표,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부 다 뭡니까? 오염된 자료인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이런 노란색이 있는 그 소위 더블당의 김병기 후보가 받은 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조성한 위조사전투표 주소가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편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의 더블당 김병기 후보의 관해사전투표 득표수가 9980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김병기 관해사전투표 9980표가 이게 거짓이란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9980표에 가짜 투표지가 몇 표나 들어있습니까? 바로 옆으로 앞을 보시면 선거인수 관해사전투표 선거인수 16,986표의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4분의 1이 가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가짜가 몇 푠인가 하니까 4,247표입니다. 김병기 더블당 후보와 받은 우편투표 득표수 9,980표 가운데 4,247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더해준 위조투표지인 겁니다. 진짜는 몇 표다? 9,980 빼기 4,247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분의 3이 진짜 사전투표당에 직접 오신 분이 던진 표입니다. 4분의 1이 뭡니까? 가짜인 겁니다. 서울에. 노량진 제1동의 김병기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2738표가 가짜라는 겁니다.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2738표 가운데 위조투표자가 몇 장이냐? 앞에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 5052의 4분의 1이 뭔가 하니까 1263표의 위조투표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2738 빼기 1263이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당에 직접 오신 분들인 거죠. 이렇게 이러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인수 선거인수의 비례에서 조작이 이루어지는데 선거인수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130만표 이런들 무효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조작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조작하기 위해서 무효표가 필요한 겁니다. 수원정에 이런 무효표가 4608표가 들어간 겁니다. 이수정 프로파일런가 무슨 파일럿 브론가 하는 사람 4608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4608표면 투표자 수의 4%를 넘습니다. 일반주의 1% 이내거든요. 무효표가. 무효표가 왜 늘으냐? 선거인수에 비례가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바보 천친 거 아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뭐든 다 바보 천치들인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조작이 되니까 사전투입 참여하게 되면 자기 표 가운데 일정 퍼센트가 모두가 더블당 후반께 다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더블당하고 바보 천치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상도제2동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3,372표인데 그게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3,372표에 4분의 3이 진짜고 4분의 1이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이러면 가짜한 겁니까? 6,207표의 4분의 1. 1,552표가 더해진 겁니다. 3,372표 빼기 1,552표. 진짜 상도이동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고 1,552표가 가짜표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조작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왜 찾아낼 수 있느냐. 전산 프로그램 조작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대단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찾아내면 위조 투표지를 다 여러분들 발굴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동의에서 다 위조 투표지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제야전문가의 자금노트를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만 6,065표를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줬고 사전투표에 직접 오셔가 표를 던진 분들은 4만 8,194명이고 두 개를 합쳐서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에게 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선관위 자료에 모든 자료가 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 장진영이 9,192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6,874표 차이로 패배한 걸 만든 거예요. 1만 6,000표를 쑤셔넣은 겁니다. 1만 6,000표를 사전투표에 세 사람 올 때 하다 한 장씩 집어넣어준 겁니다. 1만 6,065표를 사전투표에 세 사람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다 자리세를 내는 겁니다. 통행료를. 그래서 이런 선거를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다 여러분들 뭐죠? 이게 선관위가 만든 작품인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윤 대통령이 다 덮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거의 뭐 맨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b는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장 50분 숫자입니다. 동작국합에서. 실제로 이런 왔기 때문에 이 4만 8,194표를 발표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가. 그런데 6만 4,258표를 발표한 겁니다. 숫자를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면서 조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부를 만들어낸 거죠. 장진영 후보가 5만 6천 표. 김병기 더블당 후보가 4만 7천 표. 장진영 후보가 9,19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인 겁니다. 그거를 선거관리비원회가 표를 더해줘가지고 1만 6천 표를 더해줘가지고 6,874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만든 거죠. 이 표를 1만 6천 표를 만들기 위해서 cctv 다 여러분 가리고 사람들이 개수하지 못하게 가려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를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26.73%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관위가 35.64%로 뻥튀게 한 겁니다. 8.92% 부풀리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만 6천 65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1만 6천 65표를 전부 다 더블당 김병기 후보의 사전투표에 대해줬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껑충띕니다. 조작 안 했을 때는 사전투표율 42%인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57%가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당 후보의 선관위 자료 왼쪽입니다. 선관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4%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국민의힘의 장진영 후보는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3%입니다. 대략 여러분들 좌우 대칭이죠.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투표율을 더블당 후보한테 전부 다 더해 주게 되면 선거가 끝나고 선거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보이는가 하니까 절반은 국민의힘 후보한테 훔쳐 가지고 훔친 것만큼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모양으로 차익값 그래프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지금처럼 플러스 14% 마이너스 13%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좌우대칭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작들을 한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작을 안 했을 때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차익값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각거나 비슷하다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그대로 만족시키는 거죠. 이게 조작을 하게 되면 밀어준 쪽에는 플러스 14% 훔친 쪽에는 마이너스 13% 되는 겁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 더해 줬기 때문에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차익값 그래프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뚱뚱하고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거의 인공미 기계적인 아름다움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게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만들어줬으니까. 여기서 찾아낸 세 장당 한 장을 더해 줬다는 걸 찾아낸 다음에 위조되지 않는 상태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이름들 5하고 전반적으로 뭐죠 아주 작은 차익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괄을.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선관은 숫자입니다. 선관은 결국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과학의 영역이고 분석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하더라도 변호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숫자를 전부 다 뭐 여러분 차익값 1 2 정도는 조작해가지고 다시 수정하겠지만 전부적인 털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해가지고 성부를 다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역대 선거를 아주 여러분들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국힘당의 탑10이 보시게 되면 6등부터 7등까지 방송 끝나고 나면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좀 많이 공유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르는 기념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1등부터 10등까지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드린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